소규모 주택정비, 도시정비사업의 그야말로 축소판이자 알맹이죠. 알맹입니다. 그 근거는 빈진미 소규모 주택정비와 관한 특례법이 2018년에 제정이 됨으로 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바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작이 되죠. 바로 3천평 이상의 규모로 비교적 대규모의 크기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이 소규모 주택정비는 일반적으로 물론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 1만 제곱미터 미만, 즉 3천평 이하의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간소한 절차와 행정적 지원이 가장 큰 뭐다?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이다. 정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다. 바로 3가지 방식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마찬가지로 3가지 정비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의 뭐다? 소규모의 재개발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은 당연히 소규모 재건축. 바로 정비 유형이 이렇게 3가지지만은 개발의 진행 방식은 어떤 걸 준용한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어떤가? 우리가 총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개념을 살펴봐야 되겠죠. 개념. 빈집을 서울의 반도 2만 호가 넘습니다. 이 빈집을 계량 또는 철거죠. 계량 또는 철거하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활용하게 되거나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과 다세대주택을 새롭게 정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요건과 노후도를 충족하는 구역에서 가로요건과 노후도를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정비한다. 실제로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에 진행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소규모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다. 노후한. 이 노후도는 당연히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겠죠. 이 대상은 한 채 이상의 빈집이면 대상이 되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주택, 단독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다. 규모를 한번 볼까요. 이게 규모. 규모는 1호 이상인 정도면 되고 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가 돼 있으면 되고 빈집정비계획에 들어 있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은 10세대 미만, 다세대는 20세대 미만이고요. 단독 다세대를 합하면 20세대 미만, 즉 19세대까지 되는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바로 고기경계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1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합쳤을 때도 20세대 이상, 즉 단독 10세대 이상, 다세대 10세대 이상, 아, 20세대 이상 단독과 다가구가 합쳐서 있는 지역, 혼재된 지역은 20세대 이상 소규모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은 작은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200세대 미만으로 구성이 돼줘야 되겠다. 면적도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 200세대 미만 자, 면적을 한번 볼까요. 면적을 보면 여기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플러스 알파,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플러스 알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가 있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서 보통 알파, 플러스 알파는 임대의 아파트를 거기에 편입을 시켜줄 때 보통 20% 정도 플러스 거기다가 면적 대비해서 30% 정도까지는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것,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1만 제곱미터 미만, 즉 1만 제곱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단위가 평이라고 하면 3천평 미만, 3천평 미만. 재개발은 어떻다고 그랬죠? 3천평 이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재개발은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대대, 플러스 알파는 지방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2만 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과 같이 하게 될 때도 2만 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빈집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다. 그러면 시행 방식은 어떠냐? 시행 방식은 여기는 여러 가지 시행이 있지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는 거죠. 빈집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수선, 수리를 할 수도 있고 보존,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고 계량할 수도 있고 수용해서 할 수도 있고 철거,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즉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관리처분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율주택은 스스로 계량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시행 방식은 그렇다고 하면 시행자는 개인 시행이 있을 수 있고 공동 시행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개인 시행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 소유자 또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에서는 1인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주민 합의체로 진행이 되는 데에 반해서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시행을 만약에 할 때 공동 시행을 할 때는 주택공사 즉 LH, SH 주택건설업자 이런 곳이 사회적 기업 등이 할 수 있는데 빈집은 여기는 소규모 주택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고 주택공사가 할 수 있고 등록건설업자도 할 수 있고 리처사 신탁회사 이런 업체들이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려있다. 열려있어서 현재 많은 신탁사나 또 건설사 내지는 민간 등록업자들이 상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건축의 특례, 건축의 특례가 계속 완화되면서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5층까지 완화를 해준다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들을 자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몇 년이 걸린다? 10년씩. 자 10년씩 걸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부동산 경기의 변동 또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에 의해서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정말 말들이 많아지는 이런 것인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불과 2년 내지 3년의 아주 짧은 기간이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많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즉 정비 구역 지정 전에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기본 계획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기본 계획서부터 진행되는데 이 조합 설립인가 단계까지 와도 벌써 약 4년 내지 5년이 걸리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단축이 된다 단축이 되고 그리고 관리처분인가와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이 단계들을 거의 동시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업시행. 여기 보시면 관리처분인가가 없잖아요.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해버려서 통합으로 가능합니다. 통합으로.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건축협정의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빠르다 한마디로 빠르다 빠르면 우리는 투자자는 어때요? 시간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투자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금의 회전률을 높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그것은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죠.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개발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10년씩 걸리는데 오랜 기간에 걸리는 이런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은 바로 짧은 소요기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로 의견을 취합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죠. 이러한 관점이 바로 장점에 있다. 또 볼까요? 그렇다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그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을 살펴보면, 장점을 보면 빈집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빈집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나온 것이 전국의 그 많은 빈집들, 아마도 관계되는 곳, 고향이 되든 아니면 지인이 되든 실제로 지방을 내려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빈집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빈집의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미관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방범 이런 부분들까지도 동시에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빈집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절차의 간소화,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 단축이 된다. 시간 단축은 2년 내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된다. 절차의 간소화,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더구나 절이 융자로 사업성이 좋아지죠. 실제로 공기관과 연계를 해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비의 90%, 공기관과 연계를 할 때는 그렇고 공기관과 연계를 하지 않을 때는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사업비가. 그리고 융자의 이자, 융자 이자가 공기관과 같이 하게 되면 1.2%, 공기관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1.5% 요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임을 알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정말 전폭적인 지지다. 전폭적인 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기관과 하면 90%까지 사업비가 대출이 되고요. 대출이자는 1.2%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절이 융자의 사업성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또 용적률, 용적률 및 기반시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죠. 용적률, 용적률이 2종 일반인데 2종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면 250%인데 이것을 더 높여준다. 서울시는 200%입니다. 서울시는. 이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바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한다. 왜? 같은 단위 평면의 땅에 건물을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느냐가 자산상의 큰 가치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및 기반시설에 더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은 주변에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기반시설까지도 전부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뛰어넘게 되죠. 기반시설을 제외하니까 실제로 소요되는 투자 자금 자체가 적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 다섯 번째, 일반 분양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왜?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해야죠. 왜?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물량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재개발 가치 규모가 큰 단위에서는 자금은 몇십 가구에서부터 많으면 몇백, 몇천 가구까지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적으면 몇 가구, 많아봐야 몇십 가구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죠.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 정도의 처리가 어렵지는 않지요. 이렇게 때문에 일반 분양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여섯 번째,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가로주택 정비나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가 자율주택으로 갈 것인가? 가로주택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또 소규모 재건축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권이,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떻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는 2종일 때는 200,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의 경우 3종은 얼마? 3종은 250%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 보통 400%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350%에서 400%의 준주거의 용룡률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2종이나 3종에 3종이하 상관이 없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지역들이 7층 이하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7층 이하로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15층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공기업과 연계를 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때 그렇다는 것이지만요. 좀 더 규정이, 조금 더 보완이 돼줘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이 특례를 제공할 때 보통 건축 규제에 대해서 또 이 도로변 사선을 받는다고 그러죠. 1조건 사선도 실제로 2분의 1로 더욱 완화를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아파트를 지을 때 요새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짓던 공동주택을 짓던 다세대요. 짓던 상관없이 실제로 건축물에 대한 1조건 규제에 대한 것을 완화를 해서 이겁니다. 자, 같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규제형을 완화함으로 해서 건물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건물을 올릴 때 건물을 올릴 때 사선을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여기까지 짓고는 이렇게 잘라야 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실제로 건물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충수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분화해서 또 강의할 수, 강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수준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